김현철 반갑습니다. 저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교육을 해주셨는데 실제 교육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제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또는 해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 ICHE QTRIO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이후로 저희가 Q11, 12까지 발효가 됐고 그 다음에 13번과 14번은 현재 지금 규정 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QTRIO에 국한되서라기보다는 전체 ICH 가이드라인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산업계에서 실행을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ICH 가이드라인이 어떤 국제조화를 시작을 하고 발전된 산업 트렌드를 따라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ICHE TRIO라고 하는 QA910에 대해서 발효가 됐고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현재 10년이 지난 시점에 실제 품질관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국제적으로 조화가 된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엄격한 법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좀 충실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면서도 결국에는 업계에서 유연한 품질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적용하는 데 좀 도움을 갖고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현재 규제에 대한 규제 당국의 해석 측면입니다. 먼저 ICH Q3G에 대해서 규제 당국에 대한 기대사항과 해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XY축에서 Y축을 매니팩처링 사이트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프로덕트와 프로세스 리스크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ICH Q10은 보시는 바와 같이 Y축에 있는 매니팩처링 사이트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의 프로덕트 앤 프로세스 리스크는 ICH Q8에서 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별표로 표시된 게 저희가 실제로 Q10과 Q8을 실행할 때 사용할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리스크를 0쪽으로 수렴시켜 보자는 게 ICH Q 시리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ICH Q 시리즈를 저희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프로세스와 머트리얼, 퍼실리티에 대한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고객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전 프로세스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좌측에 디자인, 즉 디벨먼트 측면에서는 Q8이 커버를 하고 있고 우측으로 갈수록 즉 매니팩처링과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이용성은 ICH Q10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Q9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Q트리얼 시리즈를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원의 크기를 놓고 처음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즉 개발부터 마지막에 허가 후 체인지 관리까지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리스크라는 파일을 놓고 봤을 때 이 상태에서 Q8과 Q9을 적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 전체적으로 그 스콥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다음에 단순 허가 후 체인지 관리하던 것을 한 발 더 나가서 컨티뉴스 인프루먼트, 즉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적용을 했을 때 CMC 리뷰와 인스펙션, 컴퍼니의 퀄티 시스템의 크기는 그렇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ICH Q10과 Q9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은 그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ICH Q10에 따라서 CMC 리뷰와 인스펙션에 대한 에포트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을 보면 이제 단순한 허가 자료의 체인지의 컨트롤이 아닌 컨티뉴스 인프루먼트를 남김으로써 전체적인 리스크가 아주 작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ICH Q8과 10과 이거를 지원하는 Q9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전에 연자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ICH Q10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의 연자와 달리 이 장에서 과연 임상 제품과 커머셜 제품에서 어떻게 우리가 ICH Q10의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ICH Q10에서 요구하는 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개발에서부터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거에 따라서 아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좀 그레이 에어료로 남아있었던 임상 제품용 GMP에 대해서 최근에 규정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고 관리가 더 타이트해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GMP 박스를 보게 되면 과거의 GMP는 거의 오른쪽 두 개의 에어료를 커버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ICH Q10의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좌측 두 개, 즉 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까지를 GMP가 커버를 하고 있고 개발의 특정 부분은 즉 개발의 후반부부터는 임상 제품용 GMP를 통해서 GMP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지탱하는 그 주요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영 책임입니다. 즉 기존의 GMP는 제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퀄리티와 생산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GMP는 경영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론을 실행할 자원과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실행의 코어에는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품질 시스템 요소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공정 성능, 제품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카파, 변경 관리, 경영 검토가 있는데 이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을 구현하는 수단은 나일리지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QRM이라고 하는 품질 위험 관리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ICH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GMP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GMP는 주로 제조 현장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 및 출시에 대해서 검증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주로 포커스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출된 허가 자료에 준한 사후 관리가 주 범위였다고 한다면 ICH Q10에 PQS가 도입이 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스콥을 원료 구매에서부터 판매 관리 그리고 판매 중단까지 전 단계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위험성 관리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 즉 QQ 디자인을 도입을 하고 있고 마지막이 이전에 보면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한 당위성을 줬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선행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근 GMP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 제가 ICH Q 트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가이드였고 그러면 이 가이드를 각 주요 저희가 ICH 주요 테리토리면 EU, 미국, US FDA,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을 둘 수 있는데 그 축의 하나인 EU, GMP의 변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EU, GMP가 ICH 가이드가 발효된 이후에 보시면 제가 EU, GMP가 바뀐 연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EU, GMP가 ICH 가이드라인에 언라인을 해서 전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체 과거에 EU, GMP의 타이틀이 퀄리티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즉, 제조 사이트에서 퀄리티를 관리하던 게 이제 ICH 10의 타이틀과 같은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컨셉을 그대로 차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퍼스넬에서는 ICH Q10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컨설턴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에서는 교차오염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차오염 변경 내용이 왜 ICH 트리오를 반영을 했냐고 보면 ICH Q 시리즈가 기본적인 컨셉을 보면 어떤 명확한 디렉션을 하라 하지 말라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위험평가를 통해서 그게 억셉터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즉, 과거의 EU에서는 시설 분리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페니실리는 분리를 해야 된다. 세포독성이 있는 것은 전용의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던 것을 이 시설 분리의 필요성 여부를 독성하게 근거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정말로 전용의 시설이 필요한지를 업체가 판단하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에서는 최근에 활용이 되고 있는 전자문서를 반영을 했고 프로덕션에서는 3번과 동일하게 교차오염의 관리 그 다음에 API의 GMP 의무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퀄티 컨트롤 즉 실험실 관리에서는 시험법 기술 이전과 OOS에 대한 평가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7항 아웃소스 액티비티는 기존의 컨트랙트라고 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던 것을 모든 아웃소스와 아웃소싱하는 액티비티는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8번에 대해서도 컴플레인과 퀄티 디펙트 리콜을 제목을 확장을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 기반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즉 이 테이블을 보시면 ICH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이후에 각 주요 테리토리에서 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을 얼라인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규제 내용을 해석을 한 것을 근거해서 최근에 규제 트렌드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 7개에서 8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즉 이 키워드는 저희가 실제로 제조나 품질관리 현장에서 이 퀄리티 시스템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퀄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퀄리티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직접적인 부서에서의 책임이 아닌 전사적이고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리스크 베이스드입니다. 즉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판단 근거를 어디에 나와 있다 아니면 어떤 USP나 또 이런 거에 명확하게 있다 또는 어떤 가이드에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제품, 우리 현장에 맞는 레셔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최근의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사이언스 베이스트입니다. 즉 리스크 베이스트와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냥 임의로 또는 직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과학적인 근거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날리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저희 GMP 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게 바로 테크 트랜스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테크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PDA 리포트도 나와 있고 많은 정리된 문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테크 트랜스퍼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크 트랜스퍼를 잘못하게 되면 기존에 진행했던 개발과 향후에 실제 생산 진행할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개발의 액티비티가 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리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테크 트랜스퍼 강화가 네 번째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컨티뉴어스 인프루먼트입니다. 즉 과거에는 어떤 정해진 개발 내용을 잘 준수하는 게 과거의 트렌드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지속적으로 최신의 개선된 방법을 적용하라는 게 키워드이고 이러한 방향의 전환은 규제 당국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트렌드 어넬리시스입니다. 즉 과거에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 이벤트들을 모아서 그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를 무작위로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매트릭스를 뽑아서 다 지난 다음에 트렌드를 보는 게 아니고 인타임 즉 시의적절하게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로서 개발에서부터 제품 중단까지 전 주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최근의 GMP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인 규제 당국 측면에서 어떤 ICH 가이드 해석과 기대사항 그리고 최근의 경향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규제 당국 측면이 아닌 저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ICH Q10의 어떤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버럴 측면에서 허가자료 심사와 실사의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과거 규제기관에서는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적용방법의 적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사에 나오면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어떤 항목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가 주요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거의 제조 방법과 파이널 릴리지 테스트의 적절성을 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단계별 파라미터 및 관리 방법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허가자료 제출과 저희가 NDA나 BLA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자료의 리뷰 시점과 인스펙션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잠깐 좀 보면 그 첫 번째가 저희가 IPC 단계에서 진행하는 바이오보든과 엔도톡신 관리에 대한 샘플링 포인트 그 다음에 기준 관리의 적절성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과거에 바이오보든이나 엔도톡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필터를 하거나 제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제거되지 않을 리스크 또한 바이오보든은 특히 이 자체로서가 아닌 얘가 바이오보든이 배출하는 메타볼라를 통해서 배출하는 엔자임이나 톡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특히 무균 완제의약품에서는 최종 여과 공정 바로 직전에서의 바이오보든 레벨이 관리가 돼야 하고 그 레벨이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평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챌린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공정서나 논리 통용되는 평가 방법이 제너럴하게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 평가 방법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엔도톡신 시험법인데요. 저희가 엔도톡신을 측정을 할 때 어떤 주변의 컴포넌트들과의 매스킹을 통해서 엔도톡신을 제대로 디텍트 해내지 못하는 그거를 로우 엔도톡신 리커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극복을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중점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펍시시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프리유즈 즉 사용 전에 그 다음에 포스트 스테라이제이션 즉 멸균 후에 이 필터가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최근에 강화가 되고 있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자료 제출 요건 및 규정을 확인을 하던 게 자료 작성 및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고 왜 이걸 뺐는지에 대한 레셔널 검증하는 게 최근에 변화의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시설을 볼 때 H백이나 차압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해당 시설의 레이아웃이 디자인 측면에서 정말로 적절했는지 검토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발효와 회수라인이 교차오염이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버퍼존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선들이 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모니터링 부분인데 이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적합한지를 주로 봤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머트리얼이 정말로 제대로 이동을 하는지 여기에 머트리얼만 얘기했는데 퍼스널과 웨이스트가 같이 포함이 되고요. 제가 머트리얼에 대한 예시를 든 이유는 특히 과거에 좀 세이프하다고 봤던 동결건조 후 캐핑 과정까지의 이동 적절성이 리스크로 부각이 됐고 그래서 동결건조 후에 완전히 캐핑이 되기 전까지 그레이드 A 컨디션에서 이동이 돼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멸균 후 제품이 멸균된 다음에 랩스 그레이드 A 컨디션까지 이동을 할 때 이동 동선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A 조건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실질적으로 과정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시로 볼 게 에이셉틱 프로세스 발리데이션 즉 메디아필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 결과가 적합했습니까? 라고 묻던 게 좀 더 앞으로 리스크를 더 앞당겨서 그레이드 A 환경 내에서 작업 조건이 적절한지 그 집중 검증을 하는 쪽으로 지금 최근에 실사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 책임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경영지인분들의 인식의 변화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커진 것 같습니다. 즉 불안전한 품질 관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단이나 품질 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타임라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회와 금전적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을 최근에 경영들께서 좀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경영 책임을 현장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영진이 그래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리뷰보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아마 지금 용어는 다르겠지만 아마 운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다음이 이제 퀄리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회사의 경영 목표를 퀄리티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언라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어느 회사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목표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퀄리티 언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현장에서의 페일리오 레이셔 관리를 목표로 가져간다면 이게 결국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경영진이 인식을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퀄리티 실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방금 같은 걸 통해서 경영진의 관심 유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 어느 정도 개시가 됐다고 한다면 두 번째 스텝에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면 언제든지 퀄리티에 대한 현황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EQMS입니다. 그래서 EQMS의 퀄리티 지표를 정리를 하고 경영진께서 언제든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단계의 마지막 3단계로서는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경영진과 같이 해야 될 퀄리티와 같이 해야 될 궁극적 목표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QMS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회사의 투자와 HR 관리를 같이 온라인해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퀄리티 운영에서 경영 책임이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프로듀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임상 GMP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슬라이드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프로듀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과거 그레이 부분으로 남아있었던 임상의약품 GMP에 대한 가이드가 최근에 명확화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다른 섹터에서 보셨던 ICQ5E에 있는 컴패러빌리티 가이드라인에서 컴패러빌리티 스터디 평가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은 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단계별로 적용해야 될 수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주축이 체인지 컨트롤과 밸리데이션입니다. 즉 임상 1상이나 전임상은 이 제품이 임상 3상까지 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체인지 컨트롤을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지연 사유도 되고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밸리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체인지 컨트롤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을 할 건지 밸리데이션은 밸리데이션을 할 건지 간단한 베리피케이션을 할 건지 아니면 퀄리피케이션을 할 건지 그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가 진행함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단계별 마일리지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게 임상 GMP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교육과정의 여러 연사분들께서 퀄티바이 디자인을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요. 저는 퀄티바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업계 측면에서 적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답은 저라고 하면 저는 임상과 상업 제품을 담당하는 공장 사이트의 퀄리티로 근무를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QBD 적용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답은 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기술 이전 단계에서 데이터가 아닌 knowledge transfer를 원합니다. 즉 과거에 저희가 연구 단계에서 연구된 제품을 받을 때 개발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잘 정화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실제 커머셜 라인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하면 잘 안되는 게 통상적이네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knowledge를 transfer 해주면 이 개발 제품을 상업화를 위해서 생산하는 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 제품과 커머셜 제품은 반드시 스케일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바이 디자인은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스케일 인디펜던트하게 개발을 하라는 그 주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QBD를 제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저희 상업 사이트에 초기 스케일업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비에이션과 페일리어 조사를 진행을 할 때 개발에 대한 지식이 상업 사이트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개발을 조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릴리즈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이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컨트롤 진행을 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영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QBD가 있으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예스는 했으나 실제로 저희가 QBD를 적용하려면 현실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QBD를 적용하려면 이걸 적용했을 때 베니핏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QBD 적용에 대한 베니핏을 경영진께서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QBD를 했을 때 품질의 실패 비용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캐파시티가 프로덕션에 대한 캐파시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경영진께서 인지를 하게 되면 아마 QBD 적용이 더 부스트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QBD를 적용하려면 파일럿 구성이 필요하는데 이때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하려면 통계하고 수학적 모델을 이용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업계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좀 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허들이 잘 극복이 된다면 저희가 QBD가 업계에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품질 주요 요소 중에 아까 첫 번째가 공정 성능 및 제품 품질 모니터링 중에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좌측에 있는 게 클래시컬한 PV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새로운 PV에 대한 것을 제가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용어정위에서부터 명확하게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건데요. 클래시컬한 PV는 일관성 있게 생산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고 새로운 PV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즉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산에 대한 재연승보다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고 스테이지 1, 2, 3로 나눠서 초기 공정 설계와 그 다음에 제조 단계, 시작 단계에서의 평가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공정 검증에 대한 그 전체 확장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공정 설계를 할 때 컨트롤 스트리티지 즉 우리 제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상업용 제조 시작 단계에서는 엄격하게 공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과거 스테이지 2에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을 끝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3에 더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트렌드도 평가하면서 우리가 초기에 밸리데이션 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유효한지를 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저희가 초기 PLA나 NDA 제출할 때도 이 툴에 맞게 제출을 하고 있고 실사를 할 때도 이 툴에 맞춰서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 성능 및 제품 모니터링 중에 두 번째가 퀄리티 매트릭스입니다. 이 퀄리티 매트릭스는 처음에 시작이 레귤루처리에서 먼저 제안이 됐죠. 그 목적은 업체 평가가 아닌 실사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하는 게 레귤루처리 측면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최소한의 지표를 활용을 할 거고 업체 간의 순위를 매기는 용도로 쓰진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좌측 그림에 있는데요. 이게 퀄리티 매트릭스로 적절한가라는 걸 했을 때 그 아이템들은 좌측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 중간에 있는 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규제 기간에 요구에 가장 부합한 게 이쪽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표들입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표들은 사과나무 아래쪽에 있고 잘 익은 사과들이라서 따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땄을 때 그 맛도 훌륭한 것들이고 그 지표들을 보면 배치 실패율 그 다음에 고객 불만 그 다음에 OOS 이런 것들이 지표로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실제 FDA에서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규리터리 측면에서 이 부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업계 측면에서는 이런 지표를 디테일한 지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추출을 해냈을 때 그 효과성이 충분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회사별 상황도 고려가 되고 투입되는 리소스를 관리한다고 봤을 때 업계 입장에서는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측 상부에 있는 것은 하부에 있는 사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더 크고 땄을 때 효과도 훨씬 크고요. 다만 우측 하단보다는 따기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극복했을 때는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품질 운영 요소 중에 한 축인 시정 및 예방 조치입니다. 카파가 필요한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에 1위라는 비용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제품 개발이 끝난 시장에 나간 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거의 1000배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은 예방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왼쪽은 외부의 실패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카파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소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컨트롤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파는 지속적인 개선과 퀄티 이벤트의 재발 방지로 해서 필수적인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루트코스 어네리서스의 중요성을 알아내는 데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옳은 방법은 아니고 좀 더 개선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저희는 조사할 때 보면 주로 휴먼 에러나 샘플링 또는 평가 오류로 너무 빨리 귀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후속 카파는 교육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루트코스를 파악해내고 커렉션을 못하다 보니까 동일 이벤트가 반복되고 재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카파 자체보다는 어떤 절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그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카파는 루트코스를 발견해내고 커렉션하는 게 주요한 거고요. 그리고 카파를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수립한 카파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경향 분석이나 퀄리케이션, 밸리데이션, 자율 점검을 통해서 이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카파가 적용이 돼야 될 거고요. 제가 숨가쁘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보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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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